밥 먹고 남쪽으로 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프랑스 국경에서 멈출지 스페인까지 갈지 우린 어쨌든 12월 31일날 코르투칼 호카고스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간다는거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왼쪽? 어디 왼쪽? 문 닫은게? 바로 이 코너만 돌면은 밥집이라고 지도해서 그러는데 문 닫은거 아냐? 아무런 간판이 없어 이거라구요? 이건가? 어째 분위기가... 지도를 다시 말겠지? 아무리 봐도 저기야! 남쪽으로 가야겠지? 야 네부패에서 시장하시면 예민한데 저거 막 짤아 보자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10킬로미터 정도 내려왔던 길갓래스토인 프랑스 가정시 바로 모자드리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아니 왜 다들 장사 안 하시는거지? 아 블랙타임인가봐요 아 휴가신가부다 12월 24일부터 1월 8일까지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짜증이 안난거 같은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남쪽 한 4킬로 지점의 식당 저건가? 와 여기도 1월 3일까지 휴무? 아 유럽은 이렇구나 밥먹기 어렵네 일단 보르토 근처까지 가볼게 네 이게 시골 밥집들이라 그런거 같아 뭐라 예상못했던 일이 벌어졌네 다시 밥집으로 밥집으로 출발 가는 길에 뭐 이런 데 있어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야 뒤에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어 견인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못달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아봐야지 단시간에 진짜 진짜 뒤에 마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지 어 옆에 또 와 캠피카 진짜 많이 보이네요 캠피카 지금 다 남쪽 가고 있어 우리 남쪽 내려가면 좀 벅장벅장 하겠는데 왼쪽은 프랑스 오른쪽은 독일 캠피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캠피카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진입하세요 앞이 모자랐어 보르토까지 와버렸어 북도변 식당의 문을 닫아갔네 보르도 지나쳐 가려고 그랬는데 야 보르도에 와인도 유명하지만 뭐 까눌레? 디저트 까눌레라고 했지? 네 그게 여기가 봉고장이라고 그랬잖아 응 베이커리 가가지고 샌드위치하고 까눌레 이것만 좀 사가지고 먹으면서 갑시다 네 연말에 프랑스 수골곡도변의 밥집은 오늘 다 닫는다 어쩌다 보르도 시내 이리로 가면 시내 같아 이리로 가면 시내 같아 응 우와 이건 뭐야 아 그리고 파리에선 트램을 못 봤는데 어 맞아요 트램 못 봤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가로등 되게 건물들이 다 역시나 고풍스럽네요 예쁘다 얘네들 자전거 타는 거 봐 우리도 자전거 꺼내서 타고 싶다 오빠 그쵸? 이제는 탈 수 있는 날씨가 되라고 그랬어 음 아 너무 좋다 지금 12월 말인데 겨울 끝 어 어 이건 뭐 개선문같이 이러네요 우리를 환영하는 분 같아 이게 이 안에가 다 꾸지같이 어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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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차 타고 한 바퀴스 돌고 좋다 좋다 까눌레 사서 와 여기 쇼핑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기 봐 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옷차림이 진짜 겨울이 아냐 어 우린 지금 봄을 향해 가고 있어 아 좋아 그냥 저런 데서 한 끼 식사하면 되는데 진짜 아 진짜 아 안돼 나가야 돼 그래서 시골 밥집에 가려고 그랬던건데 그냥 이렇게 둘러오고 나가야겠습니다 레스토랑 문구 다 왔어 나 이거 약간 오 리가 리가 구식하지 들어보는 느낌인데 나도 지금 딱 그 생각했는데 와 우리 진짜 많이 돌아다니게 했다 오 리가 같애 탈린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비친다 쌈병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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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자리도 없어 그러게 자리 있으면 대놓고 이제 뭐 주차요금 내는 거야 난 선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선수 하하하하 약간 외곽의 베이커리를 찾아서 우리 요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 네 하하하하 이쁘다 하하하하 좋다 그냥 와봤는데 너무 좋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으으으어어우 슬프다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내년 봄에 남프랑스 프러방스 base 니스 뭐 이런 곳에서 프랑스를 또 만끽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 이게 어플로 하는 게 있는데 난 여기서 무장장 있는게 아니니까 요렇게 그거 그렇게 해야되는게 아닌지 몰라 그냥 나 돈 냈다 라는 티넬라보가 걸려줬어 갑시다 한시간동안 산책 어쩌다 고르도 까눌레 파는 빵집 찾아야되고 당신 필요한거 있음 사서 여기서 많이 정선하지 않는가 해서 이쪽에 가볼까? 한 병에 잘 있겠지 이게 뭐야? 오래전 성 젊은이 젊은이 여기 뭐 팔지 않을까? 여기 판다 여기 사자 빵 두아 아 두 동 두 두 크라상 동네 빵집 동네 빵집 봉수 봉수 두쿠 동네 빵집 동네 빵집 여기는 보르도 먹어보자 맛있겠지 뭐 현지 음식인데 식겁네 히히 여기 뭐 톡톡바다 빵빵 빵빵라니 뭐고 이제 여기 디저트잖아 원산지 보르도 음 맛있어 음 이건 마치 한국에 와서 약과를 사먹는 느낌? 응 현지 음식 맛있어 자 이거 공부를 안하고 와서 뭔지 잘 모르지만 멋있네 모든 동네엔 다 이 까눌레가 있네 우리 하나 먹을까? 하나 안 먹을게 맛있어 보인다 안 까눌레 안 까눌레 물었었어 안 까눌레 오바 넥시 즉석 시식 아 디스텍 디스텍 조금씩 다르다 와 재밌다 조금씩 달라 여기는 약간 제피향이 좀 더 나 와 좋은데? 또 가보자 이거 한국에서 비빔밥 여기저기 다른 곳처럼 여보 우리 까눌레 체험은 그냥 두 번의 체험으로 끝 네 못찾겠어 여기가 여기가 보르도 명동인가? 네 저는 배가 고파서 마게트빵 하나 먹겠습니다 다 맛있어 보인다 다 맛있어 보인다 나중에 내년 봄에 많이 먹고살줍시다 나중에 내년 봄에 많이 먹고살줍시다 우리 저기서 나가자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나가자 나가자 골드와서 와인도 한 명도 안 사고 이야 멋있다 저 가로등 이렇게 밤이 되게 예쁠 것 같아 응 고지마 들어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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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고야 그냥 먹고 정말 옛날로 들어간 느낌이야 어디 지금 쿠바 온 것 같아 진짜? 아니 그냥 약간 아니 물론 쿠바는 이거보다 훨씬 거칠지만 나 쿠바도 가보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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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저쪽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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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그냥 산책 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야? 모르겠어 나중에 찾아봐 우리 까눌레 체험을 했으니까 네 와 이 문도 엄청 오래 됐나보다 와 쩌어런 조각상들 붙어있는 거 있잖아 대성당이겠지 대성당이겠지 우리 까먹은 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것은 페퍼 이것은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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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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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네 1분 1% 잘라 예 그냥 양쪽 조각 아 네 맛 pr 모르겠다 1시간 넘어 너무 철저하게 다 잠가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나요? 남쪽으로 국경까지 내려가서 물 받고 할 수 있는 무료 캠핑장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이요? 여기 왜 이렇게 다 이쁜 거야? 이게 아까 계란도 좀 저렴했고 생각보다 원래부터 생각보다 저렴했는데 파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파리도 좋지만 거름도 좋다고 말은 못하겠고 내가 여기 1시간 우리가 걸어가지고 뭐라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느낌이 참 좋다 친절하고 태양도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좋다 하나 둘 이거 엉르투아 그거 했더니 막 바로 활짝 웃어주시네 엉르투아 이것만 알아도 재밌네 프랑스 보르도와 저 까놀레 먹어봤다 그냥 재미지 뭐 재미난 추억이 하나 둘씩 쌓여가네 맞아요 나의 흰머리는 점점 자라고 있고 몰골은 점점 얼굴을 이렇게 철면치처럼 드러내고 있지만 편집을 할 때면 깜짝깜짝 놀래 나도 내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아직 러시아 오스코바 가지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요즘 찍고 있는 거 보면 나중에 나 어떻게 할까 싶어 진짜 뭐 죄송할 따름이지 뭐 하지만 모가지를 자르고 할 거면 하지마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캠피카 여행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즐거우면 됩니다 그럼요 가겠습니다 네 가르세요 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덥다 어제 수도과 쪽에 좀 가까이 데려구 주차하다가 아 부닥쳤네 비오면 어떡하지 테이스트지 감싸야겠네 요기 오케이 휴 어우 좋은데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비운 게 있어 출발 주차장 한바퀴 더 열고 더 더운 나무 쪽으로 갑시다 아싸 난 더운데 너무 가 이게 스페인 국정 오니까 프랑스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 스페인 분위기 같기도 하고 뭔가 지붕들이 뭐야 여기 운동하는가봐요 어 그러네 우리 운동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진짜 안주운가 보네 프랑스는 이렇게 탈핑카를 위한 시설들이 참 잘 돼있어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또 출발합시다 예 예 여보 이 강을 넣으면 스페인이야 오 그래요 지금 우린 프랑스에 있고 네 이 강을 넘으면 스페인에 왔습니다 아 진짜요? 어 언급결에 스페인 실희해 passen 담긴 스폘인 ichts 다 fingers